다음 6번 같이 보시죠. 태양간 발전 시스템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고정형이 있고 경사 가변형이 있고 추적식이 있습니다. 이 중 경사 가변형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경사 가변형을 우리가 왜 씁니까? 이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고정형을 왜 썼었어요? 추적식은 왜 썼어요? 고정형이라고 하는 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그 각도가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거. 우리가 고정형이라고 하죠. 경사 가변형은 절기마다, 계절마다, 분기마다, 달마다 내가 경사를 조절할 수 있다. 추적식이라는 건 태양을 잘 쫓아다니겠죠. 사실상 경사 가변형은 고정형을 계량한 형태죠. 왜요? 발전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제일 목표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절별로, 분기별로, 달별로 경사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겠다. 그래서 최대의 출력을 목표로 한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에요. 그런데 고정형에서는, 그쵸.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그냥 쭉 돌아만 보셔도 되는데, 경사 가변형은 달달마다 그 수많은 어레이들의 각도를 일일이 다 조절하셔야 되니, 조금 힘드시겠네요. 물론 이걸 자동으로 하는 설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려면 설비 자체가 비용이 많이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에 나오는 단점이 있나요? 어떤 게요? 자, 별도의 추가적인 공사비가 들죠. 그 다음은요. 그걸 매번 운제가 주셔야 되는 유지비가 필요하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적을까요? 저는요. 저는 이렇게 적을게요. 자, 경사 가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은 그건 빼고 안 적으셔도 돼요. 그런 거는요. 자, 뭐가 좋아요? 자, 결기별로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발전소의 발전의 최대를 항상 유지할 수 있다. 또, 그러나, 이렇게 되죠. 그러나는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단점은, 또는 단점도 안 쓰셔도 돼요. 뭐만 쓰시면 돼요? 자,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한다. 이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몇 줄 쓰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정도, 그 정도가 가장 해피하죠. 저는 절기에 경사부를, 경사각을 조절해서 발전형을 증가시키고 최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추가적인 경비, 운영비가 발생한다. 자, 저는 이렇게 썼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드리죠. 자, 문구라고 하는 건,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정리해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말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관련된 문제 4점 정도 줍니다. 자, 이런 건 꼭 맞춰주셔야 돼요. 자, 다음 우리 7번 같이 보시죠. 자, 태양관 발전 시스템에서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정리하고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는 우리가 KEC라고 하는 거 변경됐었죠? 언제요? 2020, 자, 2021년에 변경된 내용입니다. 되셨죠? 그러니 매번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 필기, 실기 다 공통으로 여러 번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태양전지 모듈은 최대 사용 전압을 1.5배 직류 전압, 되셨죠? 저도 틀릴 뻔했어요. 방금. 그쵸? 자, 그 다음은요. 1배의 교류 전압을 인가한다. 좋습니다. 뭐 순서는 좀 바뀌어도 장관은 없기는 한데, 자, 어쨌든 순서 바뀌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왜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 하나의 한국전기설비 규정이라고 하는 규정집이에요. 그래서 순서 좀 바꿔셔도 좀 틀린 문구는 아니에요. 그렇죠? 틀린 문구는 아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지켜주시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이게 맞았나 틀렸느냐 쓰고 나와가지고 막 고민하지 마시고. 되셨죠? 이왕 쓰실 거. 자, 직류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직류설비니 직류, 교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순서요. 그래서 1.5배의 직류를, 1배의 교류 전압을. 그리고 그 전압이 500V 미만이면 500V를 최소 기준으로. 좋습니다. 그걸 충전부와 대지사에 연속해서 몇 분간? 10분간 인가해서 저련내력을 실험한다. 좋습니다. 꼭 기억하고 순서대로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점이었고요. 1점씩이었습니다. 자, 다음 가시죠. 자, 8번입니다. 다음에 태양전지 모듈의 종류에 대해서 충진율이 높은 제품의 순서대로. 저는 포기입니다. 이거. 저는 포기입니다. 저는 포기할 거고요. 찍으라고 하면 저는 그냥 1번부터 쓰지 않고 4번부터 쓸게요. 4, 3, 2, 1. 저는 이렇게 그냥 대충 쓰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답이니까 좋습니다. 되셨죠? 저는 포기입니다. 저는 포기예요. 저는 안 풀 거예요. 저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자, 용어 암기하는 것도 짜증나고 그리고 앞으로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살짝 하는데 그래도 출제는 됐다는 문제니 한 번 정도는 봐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글자도 긴 거부터 쓰시면 돼요. 어, 아니네요. 죄송해요. 뒤에 4, 3, 2, 1입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안 풀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9번입니다.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보수 점검을 하려고 한다. 자, 무전압 상태. 무전압 상태라는 건 어떤 거예요? 차단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차단기가 떨어지고 발전이 전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사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선, 사선 구간, 사선 정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옛날 용어 써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자, 무전압 상태다. 전압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안전 조치를 위한 점검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자, 이거 다 다섯 가지 다 안 쓴다고 우리 틀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그죠? 무전압 상태를 만들어 놓고 차단기나 달로기를 다 개폐, 자, 다 오픈, 오픈한 다음에 자, 그 다음은요. 저 점검해요 라고 표지를 만들어 놔야죠. 저 일하고 있어요. 점검하고, 그죠? 그죠? 저는 그게 좀 먼저 떠오르고요. 자, 그 다음은요. 혹시라도 태양과 발전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설계 방안이 뭐냐면, 그죠? 무인화 시스템입니다. 자, 무인화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격지라고 하는 원격 조정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죠? 뭐 소용량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서 하시는데 어쨌든 원격지에서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현장에서 지금 무전압 상태로 일을 하고 있으니 통보를 해 주셔야죠. 제발 건들지 마세요. 자동으로 투입시키지 마세요. 자, 이런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오픈해 놓은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락이라고 하는 걸 걸어두셔야 돼요. 자, 이걸 우리가 인터록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락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교조에는 이걸 세정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려워요? 세정이요. 세정. 세정이라는 건 어떠한 내용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다음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유지보수가 끝나지 않는 이상 투입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러한 내용들. 자, 그 다음은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시스템들이 전압이 인과가 된 다음에 끊으면 약간 이렇게 그 전화들이 충전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조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캐페시스턴스, 정전 용량 뭐 이런 걸로 해서 전력 사용 시설물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전부 다 접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접지해야 할 것은 전부 다 접지하고 자, 이러한 교정들을 우리 교재에 이쁘게 잘 정리를 해 두셨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원격지에서 무인감지 시스템인 경우 그렇죠? 무인감지 시스템인 경우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원격지에서 차단기에 투입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자, 이것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요정만 쓰셔도요. 그리고 세정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요. 관련자도 빼시고 차단기 달로기를 열고 주위에 무전압이라고 될 수 있도록 해놔라. 그러니까 잘 오프해놔라. 여기다 오프라고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어, 점검으로서, 점검기로서 무전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계소에 접지한다. 그래서 필요계소에 접지한다만 쓰셔도 뭐 어느 정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점수다. 자, 그 다음은요. 상태를 있도록 자, 인출하고 점검 중이라고 하는 거 뭘 쓴다? 표지판에 부착한다. 또 일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은요. 자, 모든 걸 다루기를 조작은 세정시켜 놓는다. 뭐 사실 이 내용이랑 이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지만 얘는 뭐 때문에요? 원격지였습니다. 자, 전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원격지에서도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고요. 요정도? 맞아요. 많이 써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5점을 주셨는데 그래도 한두 가지는 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10번입니다. 뭐 이거야 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구죠. 자, 바로 수익과 관련된 문제고 자, 이거는 반드시 필수 암기 조건 1순위 아닐까요? 자, 100, 100, 3000, 그리고 임야 쭉쭉쭉 넘어가서 제일 먼저 1.2, 그 다음은요. 1.0, 0.7, 0.7, 그 다음은요. 1.5, 1.0, 0.7. 좋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틀렸네요. 자, 유수면이었습니다. 1.5죠. 죄송합니다. 안 틀렸어요. 저 방금 틀렸던 거 알아냈잖아요. 자,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안 틀렸었죠? 저는 틀렸고요. 좋아요. 저는 7번 틀렸다고 할게요. 그래봤자 1.0 뺐습니다. 되셨죠? 1.2, 1.0, 0.7, 0.7, 1.5, 1.0, 그리고 1.5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제일 바람직한 형태는 용량이 좀 작은 거, 그 다음에 임야는 절대 하지 않는 방법 고려해보는 거, 그 다음에 건축물에는 설치해보는 좋은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관련 것들을 잘 정리한다면 저수지라든지 이런 쪽에 설치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차후 문제고 우리는 합격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